안녕하세요. 허락이 아파서 오늘 정수원 중에서 생각상 편안하게 주게 되신 한 가지 보고 계십니다. 8기 7범 이후 부사님과 시장님께서 전주와 왕주가 어떻게 불어드리고 계획으로 공공사업을 한 번 보내드렸다. 그 전에 그 다음에 보건으로 실무처낸을 통해서 구입하는 거 5 5 5 5 4 5 5 5 아 1 이 시즌은 전부 같은 경우가 많으니 사실 기회에 따라서는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완주와 전국과 양성원의 동생을 통하고 그러므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배와 앞에서 두 번째 과정을 보이지 않으시겠지 그러므로 이 여러분이 더해서 더해서도 우리 손짓을 더해서도 두둥이 시작합니다 박성일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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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